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가수 배웅우 인사올립니다 동영방송 전속가수고 또 인천 중앙에 배워보 홍보가수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타이틀곡은? 타이틀곡은 어머니고 요번 10월 29일날 서구문화예관에서 잘난척 살지마 하고 월미도의 구름달 두 곡 신곡 발표를 합니다 대단합니다 자 우리 배웅우 가수 모시고 돌아가는 삼각지 띄워드리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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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각신어 자리를 헤매던 이발길 떠나보니 그 사람을 그리워하며 눈물 쳐져 불러보는 외로운 사나이가 남몰네 찾아오며 돌아가는 석겹치네 오늘 우리 현기획사 창단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여러분 우리 현기획사 대박 한 번 나라고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개 낀 장치입니다 감사합니다 언개 낀 장치의 고문 누구를 찾아왔네 나 겪은 고문 말없이 서러안고 울고만 있을까 지난날 이 자리에 새긴 그 이름 두려시나 두려시나 이 가래시 두려시나 이 가래시 더루만 지면 가래시 거래하산 장치의 고문 그리워 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이 순간에 수많은 사연의 삶을 넘겨지고 울고만 있을까 가버린 그 사람의 남긴 발자칭 낙엽만 쌓여있는데 외로움은 덜가면서 거래선 장춘의 꿈을